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에 여러분 힘차게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정론일침과 고승국할론 모두 여섯 곡지 준비했습니다 대구에 비가 오는 아침입니다 이렇게 댓글 올리셨는데 남부지방이 오늘 내일까지 비가 많이 온답니다 곳에 따라서 100mm 이상 비가 오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 지난주에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오늘 내일 비피해 특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덕수 총리도 어제 오늘 내일 있을 비피해와 관련해서 대책을 지시하는 등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문재인 정부의 통계 왜곡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실시된다는 소식인데요 국가가 정부가 정치적인 필요 때문에 통계를 조작하거나 통계 방식을 바꿔서 결과적으로 왜곡을 했다 이거는 국가가 스스로 국가의 길을 포기한 야만입니다 통계는 근대 국가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통계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뜯어 고쳤다? 이건 나라도 아니죠 이런 야만의 시대가 지난 5년 문재인 자파 정권이었습니다 문재인 자파 정권에서 통계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왜곡됐는지 이것을 감사하겠다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뉴스는요 지금 막 속보로 떴는데 박지원을 압수수색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집을 압수수색한 거죠 어제는 서욱 국방장관 지낸 서욱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지원, 서욱에 대한 압수수색, 검찰이 수사 속도를 상당히 내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민노총 통일선봉대와 관련된 겁니다 지난 13일 서울 한복판에서 북한의 직맹, 노조에 해당되는 직업총동맹의 연대사를 대놓고 낭독해서 사실은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셈인데요 하여튼 그의 종북활동을 하고 있는 민노총의 핵심 부대가 통일선봉대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통일선봉대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뉴스는 김센, 주호영 비대위 출범 첫날부터 비가 왔으면 좋겠다는 등 이런 헛소리들을 늘어놓고 흰머리가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김 빠져버린, 김새버린 주호영 비대위인데 오늘 중에 아마 비대위 인선이 발표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호영이라는 자 하는 말마다 좀 짜증이 납니다 이 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비대위 위원들은 시비가 걸리지 않는 사람으로 선임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당연직 비대위에 들어가는 권성동이가 시비에 걸리지 않는 자입니까? 어떤 면에서 가장 시비에 걸려있는 자잖아요 바로 그 권성동이 때문에 비대위로 전환이 된 직접적 사건적 계기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시비의 한 복판에 있는 자를 아무리 당연직이라고 하지만 비대위원으로 하면서 시비가 없는 사람으로 비대위원을 하겠다?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면 웃음밖에 안 납니다 겉과 속이 너무 달라도 허탈한 웃음밖에 안 납니다 주호영 비대위 처음부터 끝까지 허탈한 웃음이나 짓게 하는 비대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칼럼으로 준비한 주제는 좌파 부역자 이준석입니다 좌파 부역자 이준석 이준석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화가 많이 나시고 불쾌하시고 또 짜증 나시고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이준석 사태는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또는 감정적인 차원에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념전쟁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제 눈에는 이준석이가 좌파가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 심어놓은 고정간첩은 아니겠지만 그 좌파에 부역하는 그런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자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제가 오늘 칼럼에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